안녕하세요. 영어 오쌤 오병욱입니다. 시간당 150단어 암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공부법 교재들 많고도 많죠. 영어 관련 단어책들 사방에 늘리고 늘렸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빨리, 정확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해마 기업법, 똑딱이 등 수많은 방법들이 지금도 새로운 영어 단어 교재와 학습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재들과 제가 만든 영어 단어책을 비교했습니다. 각각의 교재의 특장점이 있지만 오늘 제 설명을 통해 이 책을 알게 되시면 영어 단어의 학습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다른 분들의 교재들과 학습법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편찬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론 쪽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영어 학습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끌어 학생들의 의유력을 높여왔으니까요.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혼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실력이나 집중도 또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바뀌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어 단어 공부는 저와 함께 하시면 따로 강의 듣거나 시간을 내어 수업을 듣거나 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교재만 구입하시고 혼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많은 영어 단어 학습법이 있겠지만 제가 제시해 드리는 방법이 단연 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어 학습의 공간인 영어의위를 보다 더 재미있고 보다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심하여 만든 컨텐츠물입니다. 코어 영어는 학습한 영어의위가 오랫동안 영상화되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학습자들이 영어 단어 학습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습자들을 통해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쉬워졌다는 학습 후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어 단어가 정확히 학습이 되면 영어는 거의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초등 단어, 중등 단어, 고등 단어, 공무원 수험 단어, 토익, 토플, SAT까지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영어 단어 공부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기반으로 많이 읽으십시오. 영어 실력은 결국 독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시다 보면 영어 단어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흡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학습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학습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신 만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영어의학습이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목표에 이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초등 전문 영어의학습입니다.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1800 단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단어를 맞추시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까지도 이것이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사용하는 원문인데요. 이거는 지텔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읽어내실 수가, 영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고등학교 수능업입니다. 수능에 필요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게 300페이지 분량인데요. 양면으로 해서 300페이지, 그러니까 6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한 60회 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하루에 5회에서 10회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빠르신 분들은 아마 한 두 달 안으로 수능의를 다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수능 전체를 종합해놓은 고런 단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한 달, 한 달 반 정도 걸리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드리는 단어들은 주로 토익, 토플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단어도 고등학교 수능 단어를 봄, 여름, 가을로 나누어서 제가 집필했습니다. 단어는 1800단어씩이고, 4회 거치는데요. 이것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회 정도에서 다 인지되면 거의 1회로 끝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토플이고요. 여러분들이 의위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유학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정리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등학교 스프링 단계입니다. 그리고 요 단어는 공무원 수험용으로 제가 집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무원 준비에 있으신 분들은 요 단어로서 정리를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단어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가장 빠른 시간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도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믿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